밤사이 제6호 태풍 카누은 경기 북부를 지나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카누은 오늘 아침 평양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15시간에 걸쳐 우리나라를 종단하며 곳곳에 상처를 안겼는데요. 보도국 서영석 기자와 함께 피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태풍이 가장 마지막으로 훑고 지나간 수도권부터 짚어주시죠.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 근처인데요. 어제 오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피른동 모습입니다. 한옥 지붕이 무너진 모습 바로 보이시죠.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출동 중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상황이고 남은 기왓장도 금방이라도 더 떨어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비를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1시간쯤 전에는 성동구 옥수동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학원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크고 작은 사고로 서울 소방당국은 13건의 안전 조치를 지난 밤 사이 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은 어젯밤 11시 기준 221건의 소방 출동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수원에선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낙하 사고가 있었고 동두천에선 교회 첨탑이 쓰러져 안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인천 미추홀에서 건물 외벽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수도권에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강도가 크게 약해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상륙했을 때는 기세가 정말 대단했었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태풍 카눈은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동서로 갈라 종단하며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태풍 피해 상황 계속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쎘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부산 연재구의 평범한 미용실인데 출입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순간에 저렇게 깨져버립니다. 머리를 다듬던 손님도 가게 주인도 깜짝 놀란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전남 곡성인데요. 축사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보입니다. 개 두 마리가 목줄에 묶여 쉬고 있는데 순식간에 저렇게 건물이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충격이 커서인지 앞을 지나던 주민도 놀라 넘어지면서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화면에 포착된 검은 개도 다행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경북 경주입니다. 2차선 도로 한쪽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도로 옆 하천은 완전히 흙탕물로 변해서 무서운 속도로 흘러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을 도로가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물이 많이 차올라서 자동차 타이어의 반지름보다 물이 깊은 게 확인되는데 조심스럽게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관통했던 대구에서는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전해졌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이었습니다. 대구 군의군에선 60대 남성이 하천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심정지, 이미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1시간쯤 뒤 달성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구조대상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들이 각각 순환사고와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강원 영동지역도 피해가 컸습니다. 대구 경상지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오른쪽 지역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진로의 방향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놓인 지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강원 동쪽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어제 하루 동해안에 400mm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특히 속초와 고성은 한때 시간당 최대 9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의 모습 시청자 제보 영상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 조양동인데요. 자동차 도로변 배수구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게 보입니다. 많은 비를 하수도가 처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쉼없이 뱉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변 차량은 냇가처럼 변한 도로 위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실까요? 이번 영상은 속초 금호동입니다. 아파트 공사장부터 마을까지 토사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공사장과 마을 사이 설치된 안전벽도 소용이 없던 건데요. 흘러내린 토사와 물은 아랫마을 주택을 덮쳤고요. 길 한가운데 차량들은 침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속초만큼 많은 비가 내린 고성입니다. 상가 일대가 탕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한 모습인데요. 당연히 가게들은 모두 문을 굳게 닫아 채 영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 운행도 위태로운데 가까스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미 물이 자동차 바퀴 높이만큼 차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동 지역 소방 피해 신고만 450건이 넘었고요. 집이나 차량에 고립된 주민 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집계한 피해 현황도 짚어주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가 207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 84건, 민간시설 123건입니다. 공공시설 피해 부분을 살펴보면 도로 침수와 유실이 63건이었고요. 토사 유출이 6건, 재방 유실이 8건 등이었습니다. 민간시설에선 주택 침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파손, 상가 침수, 토사 유출 피해 등이 신고됐습니다. 비 바람으로 인한 정전 피해도 정말 많았는데 4만 358세대가 정전으로 어젯밤 불편을 겪었고 복구율은 현재 약 9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가장 먼저 상륙한 경남을 중심으로 농작지도 1,000헥타르가 넘는 규모의 피해가 신고됐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4배 수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집계 면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은 모두 전국에서 1만 5,411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이 9,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남 2,900여 명, 전남 970여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9,600여 명은 태풍이 지나간 뒤 기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이 지나갔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린 많은 비로 집안이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집안이 약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경사면에서 물이 솟구치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면 산사태를 의심하고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영석 기자와 함께 태풍 피해 현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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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